와 저거 내가 타는 얼마나 빛나요? 아니 저렇게 무거워네 잘 먹으셔보셔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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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플로리스트 센터 양자 빌린의 멋지다 빌린의 멋지다 저.. 어 수워떡 이시아 차 오빠 소주 부르는거 감자챈가 이건? 감자 맞아요 사이사다 하는 양식들입니다 하나도 보이는 게 없네 내가 예전에는 이런 물 지나가는 그런 것만 했지 배타고 이 경취 구경만 했는데 꼬랑쥐 무슨 일이에요? 꼬랑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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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호랑쥐 마 살랑쥐 그 빵 안 먹어? 너 그럼 뭐 먹니? 호랑쥐 죽겠다 젖어가지고 나도 먹으면 먹어 호랑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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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귀엽이다 이거 여기 오 특이하게 생겼다 호랑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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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뒤로 가나 보구나 아 호랑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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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 생길 때 열세계 민족 싸우다 오면 거기서 이제 강한 거, 약한 거 있어요. 그럼 약한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에 사는 곳이 원가계면 원시계를 사는 거고 그러면 이 산 위에 보시면 논바트 많아요. 여기 위에 있는 논바트는 개인들한테 안 팝니다. 이거 난 나라에 넘어가요. 이 논바트에는 나 해봐 800이 이상 된 농산물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 나라 간부들이 먹는 거지. 돈 주는 거지. 돈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비싸게 돈 주는 거지. 간부들 좋은 거 먹는다. 바로 여깁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숨겼어요. 아, 안 갔었다. 아 조금 갔다, 조금 갔다. 아바타2 때문에 만든 건데 산봉우리 꼭짓을 깎아버려가지고 그거랑 논바트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개가 끼는데 안개가 만약에 밑으로 끼면 그 위에 산봉우리만 딱 오고 구름 밑에 있으면 하늘 위에 이제 논바트이 돼서 보여요. 그래서 하늘 위에 정원에서 공중도 아바타2이 나옵니다. 좀 피잖아요, 피잖아요, 이렇게. 피잖아요, 조금씩.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구체적 좀 해. 누가, 누가. 저기가 천자산입니다. 이거를 언제 기다리냐고요? 오늘에는 나와볼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날씨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날씨입니다. 아 원래 이래요? 1년에 280만원에 정상적인 날씨입니다. 와 2년에... 어 얘 전기차 충전하는가요? 이거 그러잖아, 저거. 테블렛까지 약 15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앞을 가면 대나무 감아. 할 수 있어요. ydia 여기 앞이 잠시만요. 가? 어 저건 가루다. 가네 가네 저 가마 아저씨들 내가 혼내주려고 하다가 말아서 아저씨가 나한테 타라고 하길래 여부나 아니 저렇게 무거워네 하다 보니까 50kg 60kg 안되는 아줌마들 타도 이렇게 휘어졌어 대나무가 많이 휘어져? 근데 나는 그 아줌마들의 두세 배인데 내가 타면 휘키는 게 아니라 푹악 뿔아 대나무 뿔아져요 아저씨들 혼내주려고 하다가 내가 참았다 아유 그럼 착하네 무슨 깡으로 타라고 하는 거지 아저씨 뭐 없을 꼴다 난 탑승하는 길게 썼어 아저씨들 허리 다 나갔어 집진을 하면 돼요 그냥 집진? 네 없어봐 집진을 내려오세요 아줌마들 내리고 얼른 내려오시나 보자 저기 이준어 저기 많대 저기 많대 방금 저기 많아 이러는 친구 같은데? 저기 많아 저게 많아 100m 컴온 100m 컴온 왔다 네 어이 서로 타라고 난리 났어 네 네 아이고 얘 이쁘다 아유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저씨 죽는다 아저씨 죽는다 야 아저씨 죽을라 그래 지금 아저씨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잠깐 가는 거긴 한데 그냥 만원 줘야겠다 아 곰 미안해서 만원 줘 야 5천원 해준다는데 미안해서 만원 내놔 손톱아 이게 만원? 내려달라 그래 얼른 소란 내려와 그냥 여기까지만 가고 내려달라 아니야 안 잡고 너무 행복하네 온도에서도 이랬는데 나 무겁다고 맘찟 닦으면 안 되겠다 아저씨 힘들겠다 아저씨 앞뒤로 1천원씩 드리면 되겠다 아저씨 뚱뚱아 한국뚱으로 드리면 되죠? 한국뚱으로 주면 알아서 나눠요 아 너무 웃겨 어? 응 하지 마 알았어 나 이거때문에 못하겠어 잘 맞아서 아 되게 웃겨 야 근데 짧게만 하길 원래 5,000원만 달라고 했는데 짧게만 하길 잘했다 아저씨 키덩 쐈어 나 올릴 때 아저씨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뒤에 있는 아저씨가 아니 얘 아니고 너 야 내가 혼내줬지 아저씨 혼내주기 그냥 생사를 넘어둔 아저씨 키덩 쐈어 키덩 쐈어 키덩 쐈어 키덩 쐈어 멋있죠 여기 멋있죠 여기 저기 멋있어요 이쪽에 이거 제일 가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몸에 은하코스 나나 아까 가마탄 걸로 다 했다 우와 장난 아니다 너무 아름다운다 300개당 걸어서 내려가고 300개당 또 시틀 타고 그 다음에 황석체에 키덩 칸 왕도 내려서 또 시틀 타고 또 시틀 타고 또 시틀 타고 여기서 내려서 이제 계단 내려가는 건가? 300개당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300개당 내려가니까 300개당 46? 황석체를 안 가보면 장가계를 가보았다고 얘기하지 말래요 안개밖에 안 보여 동암 여기 왼솔이 볼이 옆에 한참 많은 거래 어? 어? 야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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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왕쥐 와 내 손에 있는 거 그거 바로 그러니까 오 전혀 텨드다 대 어? 잘 받아 왜 엄마 혼자 먹어? 아기는 안 주고. 자기만 먹네. 제가 다 먹어. 아기는 안 주고. 덥겠어. 덜 줘야 돼요. 빨리 줘요. 이거 더 조심하세요. 기분 아파. 아기는 안 주고. 아기 귀여워. 아휴 저 뒤에 있는 애. 나는 먹었다 그래도. 너 치맛이 한 번만 해. 으하하하하. 와 많이 맑다. 이거도. 살 쫀나네. 이분이 바로 이 군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산 사식관을 하는 것을 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분이 다 모래들이고. 돌이고. 이건 나무 껍질입니다. 이거 보시면 일단 가격들이 적혀있습니다. 자기방 놀랄 거예요. 어마어마 비쌉니다. 이건 안 팔아요. 이건 국보입니다. 한국 돈을 넣으면 한 1억. 2억. 1만 팔천 위안. 1만 팔천 위안. 1만 팔천 위안. 지금 오후 5시 반입니다. 상당히 퀭하다. 저희 진짜 12시간 산타기 해단 시간에 가장 많은 차를 타고 가장 많은 케이블카 타고 안개 안개 속을 해치면 안개밖에 없었어요. 안개만 너무 피곤. 지금 빨리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러 갑시다. 제가 천분 동안 오방에서 만든 집이에요. 여기는 상가입니다. 상가. 1만 72대로 치는거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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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